오늘의 핫랭킹 이다영, 이번엔 남편 폭행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내 활동을 접고 그리스로 이적하는 여자 배구의 이다영 선수가 지난 2018년에 결혼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다는 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남편 측이 TV조선과 한 인터뷰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에 배구 선수 이다영 씨를 만나 교재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했고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서 이다영 선수의 상습적인 폭언이 이어졌고 이에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명증을 진단받고 지금까지 정신과 치료 중에 있다, 결혼 생활은 지옥 같았다라고 남편은 주장하고 있고요. 이후에도 이다영 선수가 보내온 욕설이 담긴 메시지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다영 선수의 폭언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면서 남편 측의 메시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님, 저희가 앞서서 사건을 좀 짚어보긴 했는데 현재 이다영 선수와 그의 남편, 지금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다영 씨가 국가대표, 여자 국가대표 에이스 아니었습니까? 실력에다가 미모까지 겸비해서 사실은 인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데 발단이 된 거는 김연경 선수를 굉장히 비난하는 듯한 SNS를 올렸다가 이다영의 그 과거가 밝혀지면서 학교폭력, 심각한 학교폭력의 가해자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예컨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피해를 사죄한다든지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리스로 이적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사실 비난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보니까 이게 유부녀, 결혼을 한 여자 선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밝혀졌는데요. 보니까 제가 그래서 도대체 이다영 씨가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는데 생각해서 나이를 찾아봤더니 96년생이에요. 그런데 올해도 아니고 2018년도에 결혼을 했다라고 하니까 만으로 22살, 우리 나이로 23살에 그것도 만나자마자 교제한 지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해서 결혼한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말뿐만 아니라 유형의 폭력까지도 있었다라는 식으로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또 증명할 수 있는 카톡 메시지가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남편이 심지어 자기가 우울증에 공황장애, 불면증까지 그다음에 아무리 남자 여자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다영 씨는 배구 선수이고 또 운동 많이 한 사람이니까 굉장히 힘도 세다 뭐 그런 식으로 그 글을 올렸는데 이래저래 이다영 씨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입장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전 이다영 씨의 법률 대리인 쪽에서 반박하는 글을 냈습니다. 2018년 4월 달에 결혼을 해서 4개월간 혼인생활을 했다. 그리고 나서 별거 중이었는데 남편분이 현금 5억 원 등 경제적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남편은 지금 경제적 이익을 얻는 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편분의 어제 언론 인터뷰하고 또 정반대의 주장을 또 하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최지원 교수님, 사실 이다영 선수가 결혼한지도 몰랐었는데 지금 얘기는 이다영 씨도 인정을 하네요. 2018년 4월 달에 결혼을 해서 한 4개월 정도 혼인생활을 했고 별거 중이었는데 남편이 지속적으로 경제적 요구를 하고 있다. 지금 이건 이대영 씨 주장. 또 한편 남편분은 남편이었던 분이니까 이혼 소송 중이니까 남편분은 오히려 이대영 씨가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했다.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사실 팬들의 입장은 굉장히 놀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한쪽의 의견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남편 되시는 분 측에서는 폭언이 있었다. 그게 뭐 예를 들면 7시까지 연습장에 데리러 가면 1분만 늦어도 화를 내고 폭발을 하고 욕설을 하고 이런 폭언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본인의 어머니 되시니까 시어머니가 되시겠죠. 이대영 씨 입장에서는 그분에게도 폭언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편 측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행동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폭언과 폭력이 있었고 본인이 원하는 건 지금 이대영 씨 측에서는 돈을 요구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 측에서는 돈을 요구한 게 아니고 본인은 진정한 사과를 요구한다. 그냥 뭐 알았어 미안해 이 정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과하는 걸 원하고 있고 결혼 생활은 상당히 어려웠고 본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 그리고 우울증과 공황장애도 겪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 양측의 의견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해드린 얘기는 양측의 의견인 것이고 최종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이다영 선수는 학교폭력 논란 이후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